이어폰 끼고 있으면 엄마 말이 들려요? 엄마를 안 들리는 것 같은데? 전 들려요. 말투, 사춘기 친구들의 말투가 있어. 스타카토야.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힘들냐? 어? 핸드폰 하면서. 엄마가 얘기하잖아, 지금. 어머, 하품해. 지금 행동하는 거 봐봐. 엄마한테. 무시한다고 생각하잖아, 엄마를. 하품하고 저거 하는 행동만. 핸드폰 부숴버레이션에 내려가라. 아, 무슨 소리야. 부숴버레이션에 내려가라. 엄마는 너한테 대화를 하고 싶어해. 근데 넌 대화할 땐 엄마한테 어떡해? 슬슬슬 피하지? 피 안 피해? 피해요. 왜 피해? 왜 피하는 거야? 들어보자. 말하기 싫어? 네. 왜 말하기 싫어? 아니, 말을 해보라고. 그래야지 엄마가 뭔가 얘기를 해 주지. 엄마 혼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. 아이씨. 입에 본드 붙였냐고. 입에 본드 붙였냐고. 어머님도 먹어. 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한테. 지금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. 어머니도 이제 감정이 격해지셨어요. 이미. 너 이게 가방이니? 절대 무서워. 저 가방 검사 괜히 무서워. 이게 쓰레기통이지? 가방이냐? 나이 잡은 거지, 이제 엄마가 오는. 그렇지. 너 엊그저께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친구들 만난다고 그러고 너 집에 와서 컴퓨터 게임하고 학원도 안 가고. 엄마 뭐라 했니? 아니요. 몇 마디 하고 말았지? 네. 그런 거 다 엄마 노력이라고 안 보여? 어? 아닌 거 같아 그게? 응? 아니요. 무슨 대화가 아니어밖에 없어. 야. 대화 좀 하자고. 엄마가 생활에서 눈에 확 띄는 게 시행착오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. 시행착오? 시행착오 하는 과정을 잘 받아주셔야 돼요. 맞아요. 애들이 처음부터 잘하지 않아요. 아이가 중간 단계에서 얘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또 고민도 해보고 반성도 해보고 방법도 바꿔보고 이런 것이 시행착오인데 이거를 빨리 해결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빨리 일로 들어와 빨리 하지마 빨리 엄마 말 들어 이렇게 되면서 이 시행착오 경험을 잘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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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